90일 성경 1독 5일차 출애급기 1장부터 11장 말씀입니다. 출애급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무원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가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급기 2장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 이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여들은 나일강과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신여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 이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 이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 이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 이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사람을 처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이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낙은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극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이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 이름에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햇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지짐이 내게 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족속 해족속 아모리족속 브리스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노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출애급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위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진이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로 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 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로 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기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안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하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 이로다 하니 여하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뽀라가 피남편 이라 함은 할리에 때문이었더라 여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해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하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급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하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하 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 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 하나이다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걷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그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이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급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한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곱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곱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곱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곱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 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잔위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곱왕 아론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해수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약인과 소알과 가나한 여인의 아들 사오리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악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리와 시무이요 고악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악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괴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들이요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하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하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국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국당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출애급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연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진과 내 이적을 애국당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더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국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국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국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 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 까를 두루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난이라 출애극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 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 내 화덕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 내 모든 신하 내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당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군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며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당에 덮히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당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 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아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 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설사들도 자기 요슬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설사가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주를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사람이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 우리가 사흘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이래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급기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말과 낙이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 붙어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며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 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당의 사랑과 짐승과 밭의 모슨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며 여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와께서 우박을 애굽당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리미 심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와께 구하여 이 우레수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세상이 여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짤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수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수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과 같더라 출애극기 10장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사람의 집들에 가득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며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를 섬기되 너희의 드릴 제사와 번재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 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이다 출애급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당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당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지즘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당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고맙습니다.